불법 지하실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책을 조사해본 결과 절반 이상이 기존의 지하실이었습니다. 개조된 대다수의 지하실은 주로 외지인에게 임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베이징시 스징산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지상에 지은 주택들을 조사해본 결과 총 170개 방으로 나뉘어진 이곳에 이미 50여 가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난방시설과 가전,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임대료는 1,500위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곳에는 무려 2,4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이미 170개 방으로 개조돼 외지인에게 임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미 52가구가 입주해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공간에는 통풍시설도 없고 길이가 4미터 되는 복도만 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 저녁에만 돌아오는 외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지혜 여부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택했습니다. 이곳은 스징산구의 한 마을 양어장자리였는데 후에 마을 지하주차장으로 개조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지하주차장이 지하 3방으로 개조됐습니다. 현재 누가 불법적인 개조를 착수했고 또 이를 공고년이 임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